아이를 낳으면 정부에서 보육비를 지원하겠다는 미개한 공약을 국힘당과 민지당이 남발하고 있다. 남녀가 돈고 또는 결혼할 환경이 되지 않는데 아이를 먼저 출산하면 보육비를 지원하고 출산휴가를 장려하겠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설레방으로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 남녀가 돈고 또는 결혼하지 않고 2세가 탄생한 것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를 출산했을 때이며 한반도에서는 어느 날 남쪽에서 황금빛이 비치길래 가봤더니 알을 깨고 갓난아이가 탄생했는데 파격거세라 한다. 남녀가 돈고 또는 결혼하여 2세를 출산하지 않는 이유는 저임금과 고용불안 때문이다. 미래가 없는 비정규직, 파견직, 특수고용노동자의 저임금 정책과 고용불안을 해소하면 출산율은 증가할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은 아이를 출산했을 때만 지원하겠다는 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의식주 중에서 높은 물가와 부동산 가격으로 결혼은 언감생심이다. 언감생심이란 가미꿈도 꾸지 않는다는 뜻이다. 연애폭이, 결혼폭이, 출산폭이, 내 집 마련폭이, 임대아파트 입주폭이도 포함이 된다. 국민의힘은 국위득권이고 민주당은 신기득권으로 자본가를 위한 정치정당일 뿐이다. 세계 노동등급은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는데 대한민국의 노동등급은 최하위 5등급으로 세계에서 꼴찌다. 한국의 중위소득은 250만원으로 단순계산으로 남녀의 소득은 500만원이다. 그런데 임신 또는 출산했을 때 한 명은 실직상태가 되므로 250만원으로 새 식구가 먹고 살아야 한다. 아이를 보육할 돈이 없는데 정부에서 2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한다. 그럼 270만원으로 새 식구가 먹고 살아야 하는데 1인 생기비에도 못 미치는 돈이다. 그리고 비정규직, 파근직 노동자는 언제 어느 때 계약이 철회될지 모르는 고용이 불안한 상태다. 출산하게 되면 생활비를 카드 돌려막기 등을 하다가 어느 날 신용불량자가 된다. 진실로 진실로 이뤄놓으니 당신이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낳는 순간 당신은 영원히 노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대한민국 출산율은 현재 0.6%로 진입했다. 앞으로 10년 후에는 당신이 생각하는 모든 일이 현실이 된다. 앞으로 10년 후에 따라서 1인 생명끝을 하신다.